뉴스 3부터 여러분 가겠습니다. 그래도 하고 넘어가 주시죠. 금방 할게요. 첫 번째 뉴스부터 가보겠습니다. 전국에 코로나19 관련된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로 완화가 됐습니다. 이게 얼마 만입니까 이게. 일단 지난 2주간 동네 신규 확진자가 평균 이게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가끔가다가 훅 올라올 때도 있고 훅 낮아질 때도 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고 이게 감염재생산지수가 1 이하로 그러니까 확진자 한 명이 확산시키는 다른 감염자 수를 감염재생산지수라고 하는데 이게 1 이하로 떨어져서 정 총리가 전국 단위의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조정합니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죠. 그래서 물론 수도권에는 조금 1단계는 1단계인데 비수도권보다는 조금 강화된 1단계입니다마는 어쨌든 상당히 완화가 되는데 사실 이게 이 경제 뉴스 3 중에 제가 이걸 왜 첫 혹지로 뽑으면 하면 이게 우리 경제 활동에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사실 요즘 같으면 제일 큰 영향이죠. 그럼요. 그래서 이제 정부 관료들이나 이런 분들도 사실은 경제 관료들 경제 정책하고 실적을 챙겨야 되는 분들은 정부 내에서도 이견들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도 엄청난 논란이 되잖아요. 이게 뭐 격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니면 사회적 거리 두기.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이 방송을 듣고 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 중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야, 솔직히 이게 뭐 진짜 당장 내일 모레 이게 지금 손이 많아가지고 폐업하게 생겼는데 마스크 철저히 끼면 되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감염법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장사는 죽겠다고. 아니 그런데 참 우리 국민들이 참 대단하다고 나는 느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벌써 대구 신천지 때도 그랬고 또 이태원 클럽 발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렇고. 하여튼 물론 방역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신 부분들이지만 국민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뭔가 단일한 이런 호응을 해주는 나라가 글쎄 있을까 할 정도로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주신 결과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제라는 측면에서는 이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게 참 악의 영향인데. 어쨌든 걱정이 안 되는 바는 아닙니다만 이번에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로 낮추는 거.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 잘해서 완전히 코로나19를 박멸시켰으면 좋겠는데. 좀 바뀌는 걸 설명을 드리는 게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들이 소비할 수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 수도권에 대해서 다소 강화된 1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선 고위험시설 11종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형학원, 부패, 콜라텍, 감성주점, 노래연습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 10가지는 운용은 허용하되 최근까지 집단 감염이 많이 발생을 한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있잖아요. 무슨 어르신들 많이 가시는 데인데. 여기는 운용금지를 유지한다는 거고. 또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저. 난 유흥시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유흥시설 5가지는 시설 허가 신고 면적 4제곱미터당 1명. 그러니까 이게 3.3제곱미터가 1평이잖아요. 1평보다 조금 넓은 공간에 1명으로 사용인원이 제한이 된다. 클럽예요? 클럽? 클럽 같은 유흥주죠? 뭐 이런데. 클럽 등 유흥주. 그렇죠. 그러면 이게 클럽이 잘 안 되겠네. 몇 분 오셨어요? 이렇게 저는 소리 지르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큰일 났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상당히 그 안에서는 거리두기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금지가 됐던 게 가장 큰 게 뭐냐면 실외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는 이게 지금 금지가 돼 있었는데 허용을 하되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는 방역수칙은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100명 이상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행사에서는 시설 면적, 이것도 4제곱미터당. 그러니까 1평 조금 더 넓은 지역에서는 1명으로 1명으로 참석 인원이 제한이 되고 아마 이제 가을야구 앞두고 있는데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는 관중 입장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1만 명, 설기만 3천 명까지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 결혼, 저희들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작가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결혼식 연기를 막 하시고 그러는데. 맞아요. 음식점, 결혼식장, 종교시설 중 16가지 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두기를 의무적으로 지키면서 허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음식점, 카페 등을 이용할 경우 QR코드 인증은 그대로 하긴 하는데 포장 배달을 할 때는 QR코드 인증을 제외하고 비수도권은 QR코드 인증 의무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 교회 예배실의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 예배가 허용이 되는데요. 대신 이제 소모임이나 단체 식사는 여전히 금지가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인도하는 대회배라든지 이런 것들은 30%까지 되는데 그렇게 이제 컨트롤이 안 되는 소모임, 청년 모임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내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 수준까지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휴관을 해온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에 지역 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 사회복지 이용시설과 어린이집도 운영이 재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전국 초중고등학교 등교 수입도 일부 확대가 되는데 어떻게 돼 있냐면 300명 내외는, 300명 이내는 등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학교 앞에 사실 상권, 편의점이 대표적인데 우리 편의점 업종 애널리스트도 학교 못 가면 학교 앞에 편의점들이 사실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그리고 사실은 지방이라든지 이런 쪽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이제 학교 앞이나 대학교 앞에 보면 PC방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도 아는 지인이, PC방 하는 지인이 있는데 죽겠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PC방이라는 게 밀접 옆에 있는데 일부 한 자리 건너뛰기 일을 하는데 또 음식물을 못 팔게 하고 사실 PC방으로 돈 버는 게 아니거든. PC방 나면이 끝내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일부 해제가 되면서 상권이 좀 살아야 될 텐데 어쨌든 걱정은 있죠. 이러다가 또 확신되는 거 아닌가라는 확신자가 느는 거 아닌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정프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감염을 막아야 되는 것도 정부의 책임이고 경제를 너무 침체하지 않게 관리해야 되는 것도 정부의 책임이니까 방역에 관련된 공무원들은 정말 더 경각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저나 정프를 포함한 우리 국민들도 알아서 풀손수검하면서 경제가 나락으로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완화 소식. 아마 그래도 경제 관련 관심 있는 분들은 굉장히 좀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 역시 또 3억 원 주식 대주주 요건 변경 놓고 여당이랑 지금 정부가 조금 의견이 서로 갈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말 중에도 계속해서 정부 스탠스에 미세한 변화들은 있어요. 1절 안 된다고 했다가 이제 가족 합산. 그거는 이제. 그거는 이제 재검토한다고 지난주에 얘기가 되었다가 또 일부는 이제 이게 사실은 우리가 3억으로만 알고 있는데 3억 또는 무슨 지분율 이것도 있거든요. 지분율을 완화한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 하나만 한 얘기예요. 지분율 3억이면 0.000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부 쪽 입장에서는 3억은 어차피 로드맵상으로 돼 있는 거니까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정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의 입장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이게 하드랜딩이다. 10억에서 3억으로 가는 거. 이 얘기는 10억으로 존치하거나 아니면 조금 줄이거나 뭐 이 정도까지는 금액 조정. 네. 뭐 이렇게 이제 하드랜딩이라는 표현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 여의도 분위기는 사실 국민의힘 당에서 더 세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10억으로 존치해야 된다. 10억으로 존치한 상태에서 그 뭡니까. 이 가족 합산 이걸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이런 경우도 있고 홍랑기 부총리도 그래서 어쨌든 여야가 그냥 그런데 이게 국감장이 내전대서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는 케이스 거의 없거든요. 일부러라도 다른 목소리를 내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분위기가 싹 이렇게 보면 이제 국민의힘 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아젠다에 대해서만큼은 서로 경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주말에. 과연 우리가 세금 문제 과세 합리성이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했지만 솔직하게 까고 뭐냐. 아니 이게 지금 윤관석 의원이 의원실에서 조사를 한 걸 보니까요. 얼마냐면 현재 이게 10억 원으로 이렇게 됐을 경우에 대충 10억 원과 3억 원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걱정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의외의 물량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11월 3일 날 미국 대선이라는 큰 변수도 있고 그래서 세금 문제도 있는데 솔직히 증권 투자 주식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3억 이상 갖고 있지도 않은데 이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라 그때 비자발적인 매물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문제 제기들을 그게 업종이죠. 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인원도 굉장히 많아진다는 얘기인데 3억으로 내릴 경우에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오네요. 보유한 금액이 윤관석 의원이 예탁결제원으로 받아온 자료를 보니까 특정 주식을 3억 원에서 10억 원 이하 보유한 3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 보유한 주주수가 8만 861명 그리고 보유한 금액이 41조 5,833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최대 주주들은 이재용 부회장 이런 사람 포함이냐 그게 아니고 3억에서 10억 사이. 그러니까 이런 매물들은 상당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제에 저는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우리나라의 증권 역사가 50년 이렇게 넘어갑니다마는 사실은 2020년 초부터 일어난 변화를 저뿐만 아니라 20년 이상 증권업계 여기 차용주 소장도 와 계십니다마는 처음이에요.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열성적으로 주식 투자를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게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증권 관련된 제도나 법령 이런 것들도 거기에 맞게 왜냐하면 제도나 법이라는 게 규제를 하는 부분도 있으나 이렇게 잘 서포트하는 기능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차제에 정부 차원 혹은 정당도 당에서도 참여를 할 수도 있고 또 투자자들이나 학계에서도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증권 제도라든지 법령 혹은 지원책에 관련된 폭넓은 개선을 차제해 이것까지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합리적인 증권 세제도 정부 안이 2023년도 이후에 완전 가세하는 부분도 정부 안으로 나와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 정부 안이란 말이에요 의회에 가면 또 변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걸 포함하고 그리고 6개월 공매도 금지를 유예해놨습니다마는 분명한 게 뭐냐면 공매도가 필요 없어서 이거 없애자는 주장이 아니고 공매도를 개인의 입장에서도 페어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해달라고 6개월 제도 개선 유예를 한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최근에 저는 이것도 빨리 좀 손봐야 된다고 보는 게 공모주 청약을 1억을 했는데 한 주 받는다 이런 제도를 계속하면 이게 괜히 말이죠 이게 무슨 큰 버블이 생긴 것처럼 그리고 굉장히 공모주 제도가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허무한 그리고 굉장히 냉소적인 그런 제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공모주 청약에 관련된 오늘도 카카오게임에서 기간 물량이 나옵니다 이 공모주 청약에 관련된 제도도 좀 바꾸고 거기다가 가장 큰 게 우리 증권 투자의 저변을 건강한 저변을 많이 활성화시켜 존 리 대표도 그런 얘기를 하시고 강방천 회장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미국의 401k 그러니까 일종의 퇴직연금 시장이 엄청난데 여기는 지금 주식 편입 비율이 40% 이상인데 우리 퇴직연금에는 주식 편입 비율이 1%, 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선진국에서 지금 퇴직연금 시장에서 다 확정금리부 예금으로 돼 있는 나라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퇴직연금에 건강한 주식 투자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저변 확대하는 제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국민들의 투자의 역량을 높여주는 저변을 확대하면서도 제가 항상 얘기하는 초등학교 때부터 경제 교육하는 거 이런 저변 확대책까지 포함해서 차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3억 10억 가지고 싸우지 말고 큰 틀에 넣어서 한번 증권 제도라든지 저변을 확대하고 건강한 생태계가 생기는데 정부 또 당 그리고 학계 또 우리 같은 투자에 관련된 여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한번 정부 입장에서 큰 틀에서 한번 이거 한번 바꿔보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자본시장을 어느 선진국보다 활성화시키는 그런 전기로 만드는 총매로 한번 논의의 구조를 짜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대주지우권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전해드렸고요 오늘 뉴스 3 세 번째 뉴스 간단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아파트 중위값 그러니까 중간값이란 거겠죠 한 달 새 10%밖에 이게 뭐예요? 집값이 잡히는 줄 알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주시장에 대한 제약을 하면 다시 주택시장에서 주시장으로 조금 넘어올까 하던 게 다시 롤백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2008년 말에 역대 최고 상수예요 8월과 대비해서 전국의 중위가격 9월 중위가격이 8월과 대비해서 10% 넘게 올랐다는 거죠 9월에요? 네 믿을 수가 없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서울의 고가권 아파트는 지금 사실 매물이 좀 나와요 세부담이라는 건데 그런데 전국 단위의 중저가 아파트들 서울에서도 중위가격 밑에 있는 아파트들이 쭉쭉쭉쭉 올라와서 중위가격이라는 게 평균가격이 아닙니다 전국의 아파트가 만 채가 있으면 쭉 줄을 세워서 딱 5천 번째 되는 중위가격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중위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건데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마는 최근에 전세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진짜 많이 올랐어요? 그럼 없어요 정프로도 전세 1번 이사 또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라니 그냥 사야 되겠다 이런 분들 특히 이런 분들이 전세 수요가 가장 많은 분들이 30대 아니에요? 전세가 대체로 매매 대기 수요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울 외곽이라든지 아니면 수도권에 비교적 저렴한 그런데 그것도 비교적이라는 말이 제가 강조하는 게 옛날 생각하면 거기도 엄청 올랐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가격들이 많이 올라서 8월 대비 9월에 전국 단위 아파트의 중위가격이 10% 넘게 올랐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정부의 여러 차례의 부동산 규제 체계에도 불구하고 이런 꿈틀꿈틀 거림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전체 우리 가계 자산의 편중이라는 측면에서도 이게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본시장에 대한 말씀 저희가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것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좀 잘 대책을 당정 간에 또 좋은 합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뉴스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바로 우리 차영주 소장님 모시고 또 미국 시장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고맙습니다